아 우측에 보이는 아파트가 잠실 5단지 입니다 그리고 아 여기 바로 이 보인게 장미아파트 입니다 상당히 좋은 아파트 드립니다 위치도 좋고 4 근데 오늘도 이곳에 제가 잠깐 촬영을 하는 이유가 이게 진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아산병원에 금부치 하나씩 줍니까 가면 무슨 이 병원에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교통이 마비가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대체 왜 이럴까요 아픈 환자만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지금 요 반대 차선 보이시죠 차가 이렇게 밀립니다 이게 이제 서울로 인서울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길이 아 정말 무서운 나라가 됐습니다